아침 일찍 치킨을 12kg를 샀습니다. 오늘 루가오 나가는데 탑핑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받은 거 있죠. 일일이 아주 맛있게 치킨 심하게 나가줍니다. 오늘 루가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다려주세요. 베르침. 16kg. 16kg. 이 거에요? 이 거에요? 이 거에요. 이 거에요? 이 베르침. 이렇게. 여기. 거기. 잊어버려. 이 베르침. 이 베르침이 아직은 스 Vari지였어요? 이 베르침. 아직은 스튜덤이요? 학생이나 계류로 학부모같은 중 젤린, 학부모에 학부하셨나요? 수학생이나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6학년이로 학부모에 학부모 있습니다 계란비아 학부모에 학부모가 춤추고 있을까요? 그리고 학부모에 학부모예요 학부모에 학부모까지 취득한 재생 이런 모든 사라지는 거 같아요 그식 사라지는 강약이? 이것이 개의 질을 받아들이고 과일이 아주 좋네 자... 요게... 과일이... 좋아하는... 망고? 워터멜론은 되게 달거든요 오늘 플러스 삼촌분께서 헤어밴드 열 살 이상 열한살부터 나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션에 100세트가 있는데 일단은 나이가 어린 일곱, 여덟, 아홉, 열 살 학생들한테 이제 곧 대면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나눠 줄 겁니다 12세부터 열 여덟 살까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머리띠 하나씩 다 주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인조이풀 됩니다 8viamente 8분 전 70,000원 1K 3,000원 1,000원 2,000원 음... 소희도... 아뇨 로셀이... 잘 도와주네. 아이상아이상! asphalt 힘든거 맞아요. 어... 넌 엄청나게 되가지고... 자 오늘 또 완전 만원이에요 처음에는 좀 적었다가 치킨이 나가는거 보고 많으니까 또 사람이 많고 말 몰려주네요 와우! It's okay. Many. Many. No more. 이름이 뭐예요? 질라 질라. Where did you learn the Korean language? Good? Can I sing? 이 동네에 또 한글을 이렇게 멋지게 배우는 애가 있네 신라라고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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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rried or single? Single No single mom? No 신라 How many brother sister? 11 How many people working for your family? Nobody? Father? Mother? You're my mother Your mother I'm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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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get their hair I'm out Every child I'm out I'm out All I'm out I'm out I'm out All With that You can I'm out Okay Thank you I'm out What do you want 베링굴 베링굴 오케이 wonderful 너무 맛있다 양도 푸짐하게 치킨은 아줌마예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치킨이 많이 들어갔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치킨을 먹어요? 같이 먹어요. 스푸이 없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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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리 치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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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덤뿍이 들어가있죠? 치킨이 덤뿍이 들어가있죠? 많이? 네!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이 덤뿍이 들어가있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즐거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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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오! 오! 별거 없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으니깐 땡큐! 잘 먹으니깐 너무 좋네요 네! 땡큐! 뜨거운 모양이에요! 뜨거운 모양이에요! 많이 시켰는데 뜨거운 모양이에요! 아! 땡큐! 아! 예쁘게 먹네! 남자애가 오케이! 땡큐! 땡큐! 네! 감사합니다! 오! 굿! 감사합니다! 네! 스푼이 없나요? 왜 스푼이 없나요? 왜 스푼이 없나요? 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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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땡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들아? 아니요! 아니요! 네이버를요! 네이버를요! 행복해? 너는 웨인! 두근두근! 이름이 뭐예요? 아니요! 한국어로 스푼서! 이름이! 남순이요! 네! 플러스 삼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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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맛있다고 먹어요! 잠enez 볼게요! 완전 치킨이 이제 끝이 끝났어요! 브릿지 네! 브릿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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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밥 무화딱 박관, 고드, 고드 오, 예? 바이안 바랑가이 아, 바랑가이 아, 바랑가이 러셀 브라더? 아, 오케이 쭈리건 씩 끈 케이지가 안 돼 쭈리 계속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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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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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오케이 렛츠 시, 베리 헨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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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성이 왜 이리 밝습니까, 애들이 아, 착해 사랑해요? 오케이, 베리 굿 이야, 참, 예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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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도 잘하고, 애들이 아, 디슨 지금 여기서, 저기 끝까지인데 여기서 보이는 저기 끝까지가 대나무를 계산을 못했다고 뭐 짧은 거리니까 얼마가 들지 않을까 아, 디슨 예, oğlum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나 좀 이쪽에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